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속죄의 감격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은밀한 죄 다 사라지고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게 하지만 실제로는 싸우고 또 은밀한 죄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목적을 삼은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고통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면 깨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잠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는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두렵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겠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이것이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입으셔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쭉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무장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모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설명을 했을까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믿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확신 위에 어떤 때는 낙심에 이렇게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면 어떻게 아는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은 좀 나빠요 영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싶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 것 때문에 전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의 근심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내가 순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보면 주님은 나와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진리의 비추어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주님을 믿어야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비로소 마귀는 나를 어떻게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느라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만 후회를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함도는 하나님의 전신함이 하나님의 전신함이 하나님의 전신함